지금부터 업데이트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업데이트는 크리에이터와 리드를 하이브리드에서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 면에서 상당히 높지만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되면 CRUD는 다 할 줄 아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작합시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업데이트로 가는 링크를 추가해야겠죠. 어디 하면 되나요? 여기도 하면 되지 않겠어요? A 태그 추가했고요. 업데이트 그리고 본문은 내용은 업데이트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링크를 추가했는데요. 보기에 크리에이터 업데이트가 너무 떨어져 있죠. 그리고 크리에이터 업데이트는 이 둘 다 이 컨텐츠의 변화를 가하는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목록으로 묶을게요. 여기 있는 A 태그를 LI 태그로 감싸고 여기 있는 업데이트도 LI 태그로 감싸입니다. 그리고 업데이트와 크리에이터는 딱히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유에이텍으로 감싸서 목록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 때는 업데이트 하려는 대상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CSS는 아이디가 2번이죠. 그래서 URL은 슬래시 업데이트 슬래시 2 이렇게 하는 게 더 우아하겠죠. 물론 클릭해봤자 그 페이지로 이동하지는 않지만요. 이런 형식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업데이트라고 하는 이 기능은 상세 보기 페이지로 들어갔을 때만 노출되고 이 웰컴 페이지에서는 안 보이는 게 세련된 구현이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일단은 잘랐어요. 그리고 letContextControl이라고 하는 지역변수를 만들었고요. 컨텍스트 맥락적으로 만들어지는 맥락적으로 노출되는 UI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컨트롤은 리드가 모드일 때만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드가 리드와 같을 때 컨텍스트 컨트롤이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거든요. 저는요. 그러면 이 컨텍스트 컨트롤을 여기 있는 이 URL의 위치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용자가 홈으로 갔을 때는 업데이트가 없는데 상세 보기로 가면 업데이트가 나타납니다. 왜요? 여기에 리드로 접근했을 때 이만 컨텍스트 컨트롤이 세팅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업데이트를 클릭했을 때 그 업데이트에 고유한 아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디를 주소에다가 추가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아이디 값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밑에 여기를 보시면 어때요? 아이디 값을 갖게 되죠. 물론 클릭해봤자 URL이 바뀌진 않지만 이런 형식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업데이트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돼요? 크리에이터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클릭을 막아야죠. 이벤트, 프리벤트, 딥포이트 이제 이건 조금 익숙해지시죠? 자, 그리고 셋 모드로 업데이트로 이동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디로 이동하나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면 될까요? 자, 여기 모드가 업데이트일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죠. else if 모드가 업데이트일 때 어떻게 한다. 어떻게요? 컨텐트를 저는 업데이트 컴포넌트가 출력되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저 업데이트 컴포넌트 내용을 구현해보자고요. 코드가 많이 복잡해졌네요, 벌써. 자, 여기에서 function update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리턴 값으로 우리가 뭐 하면 될까요? 자, 크리에이트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저는 카피했습니다. 그리고 붙여넣기 했어요. 자, 물론 에러가 지금 뜨긴 하는데 어쨌든 붙여넣기를 했고요. 에러를 보니까 이 props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났대요. 자, 왜요? 자, 58번째 줄을 보니까 자, 온 크리에이트로 출하네요. 근데 우리 업데이트 컴포넌트는 prop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 props를 일단 이렇게 지정을 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업데이트 컴포넌트의 정의부로 가서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나요? 자, 보시는 것처럼 props 자, onSubmit이 됐을 때 이 props로 onCreate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크리에이트가 아니라 업데이트 작업이니까 onUpdate라고 처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업데이트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쪽에서도 사용할 때 onUpdate라는 프로브를 전달해야겠죠. 자, 그걸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onUpdate는 onUpdate는 함수 이 함수는 title과 body 값을 전달받는 함수죠.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create, 여기 있는 버튼 이런 것 좀 바꿔야겠네요. 자, 업데이트 컴포넌트로 다시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은 업데이트로 바꿨고요. 자, 그리고 Submit 버튼의 밸류를 업데이트로 교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자, 기본적으로 업데이트는 수정이기 때문에 이 폼에 기존의 내용이 담겨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업데이트 컴포넌트가 기존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서 업데이트 컴포넌트가 타이틀과 바디의 값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업데이트 컴포넌트의 타이틀과 바디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리드일 때 여기 있는 이 코드를 통해서 타이틀과 바디 값을 알아내던 거 기억나세요? 저걸 이용하면 쉽겠네요. 불필요한 콘솔 코드가 있어서 지울게요. 자, 이만큼을 카피했습니다. 카피 자, 그리고 업데이트 컴포넌트가 시작되기 전에 이 코드를 붙여넣기 했고요. 자, 여기에 있는 타이틀을 타이틀 프로백 값으로 주고 여기 있는 바디를 바디 프로백 값을 줬습니다. 자, 그럼 업데이트 컴포넌트로 타이틀과 바디 값이 흘러 들어가겠죠? 자, 그럼 그 값을 여기에 출력하면 되겠네요. 자, 위로 올라가 봅시다. 자꾸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 프로백스를 통해서 들어온 값을 이 타이틀에 줘볼까요? 밸류 값으로 자, 프로백스 타이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디 값도 줘야죠. 바디도 밸류를 쓰는 거 여기다 쓰는 게 아닙니다. 자, 프로백스에 바디를 주면 보시는 것처럼 본문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도 또 고비예요. 자, 제가 여기다 어떤 값을 입력해 볼게요. 제가 입력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 자, 리액트에서 프로백스라고 하는 이 데이터는 사용자가 그 컴포넌트로 전달한 일종의 명령이죠. 비유하자면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런 왕이 있는 시대에 어명 같은 거예요. 네? 뭐가 어명이라고요? 자, 여기는 업데이트 타이틀의 이 값이 있잖아요. 이건 이 유저님께서 컴포넌트에게 내린 어명이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값을 입력했다고 해서 우리가 입력한 값이 이 프로백스의 타이틀 값을 바꾸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기 입력하는 건 여기 입력하는 거고 프로백스의 타이틀은 여전히 HTML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이 뭘 입력해도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저 프로백을 스테이트로 환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백은요? 사용자가 외부자가 내부로 전달하는 값이죠. 그 값을 스테이트로 바꿔요. 스테이트는요? 내부자가 사용하는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스테이트는 저 컴포넌트 안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컨스트 타이틀을 set 타이틀은 use 스테이트 하고요. 프로백스로 들어온 타이틀을 스테이트로 환승하는 겁니다. 갈아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마찬가지로 바디도 마찬가지예요. 바디 set 바디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타이틀이 어디로 가요? 여기 있는 props 타이틀이 아니라 스테이트 타이틀로 바뀌는 거예요. props 바디가 아니라 바디로 바뀌는 거예요. 스테이트 바디로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을 한번 바꿔볼까요? 안 바뀌어요. 왜? 여러분 여기 값을 입력해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스테이트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참 어려운데 여기에서 on change 라고 하는 이벤트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on change는요. HTML의 on change와는 다르게 동작해요. HTML에서는 값이 바뀌고 마우스 포인트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때 on change가 호출이 되는데 리액트에서는 값을 입력할 때마다 on change가 호출됩니다. 자 보세요. 이벤트 줄 받고 한번 할게요. console.log event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값을 입력했을 때 그 입력한 값이 무엇이냐가 필요해요. 즉, 함수 안에서 이벤트 함수 안에서 그 trigger한 태그를 찾는 건 타겟이죠. 그것의 값은 value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콘솔에서 선택하고 update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값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A를 추가했습니다. B, C, D, E 제가 어떤 값을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 마지막 값만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자, 우리가 획득한 방금 바뀐 값을 새로운 state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하죠. set title 해서 우리가 알아낸 가장 최근에 변경된 값을 새로운 title 값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업데이트 한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A B C D E F 값을 막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희한하게 되죠. 자,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props로 들어온 타이틀에서 state로 환승했어요. 갈아탔어요. 자, 그리고 그 state를 이 value 값으로 줬어요. 자, state는 컴포넌트 안에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온체인지에서 새로운 value로 키보드를 입력할 때마다 set title의 값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title의 값이 바뀌고 컴포넌트가 다시 렌더링 되면서 그 새로운 값이 value 값으로 들어오고 값이 바뀌고 새로운 값이 되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바디 한번 직접 바꿔보세요. 자, 제가 해볼게요. onChange event set body event target value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클릭 자, 그럼 업데이트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자바스크립트를 JS로 바꿨고요. 바디도 JS로 바꿨습니다. 와, 이거 참 어려웠고 다들 어려워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좀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분들의 수업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요거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끝났어요.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onSub음이 효출되면서 title과 바디 값을 onUpdate로 전달하겠죠. 자, onUpdate는 어디 있어요? 자, 여기는 요 함수고요. title과 바디로 수정된 값이 차에 들어오면 되겠죠. 자, 우리 콘솔 로그로 title, 바디를 찍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클릭했고 update.js js is update 클릭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잘 출력되네요. 자, 그럼 이제 해야 될 거는 뭐냐? 자, 우리가 새로운 타이틀과 바디에 변경된 값으로 topics를 바꾸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업데이티드 업데이티드 토픽이라고 해서 수정된 토픽을 만들게요. 자, 이때 어... 타이틀이고 바디는 바디죠. 자, 그리고 아이디는 어디서 가져오면 돼요? 자, 우리가 업데이트는요. 리드를 한 상태에서만 업데이트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리드를 하면 이거 접어놓은 겁니다. 제가 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 리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디가 세팅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이디 스테이트를 여기서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정할 토픽을 만들었습니다. 자, 또 하나 해야 될 것 자,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토픽스는 데이터가 객체죠. 배열이란 객체죠. 그러니까 그냥 수정하면 안 되고 new토픽스에서 배열이니까 대괄호 점점점 토픽스 해서 토픽을 보시는 것처럼 복제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기존의 토픽스에서 아이디가 일치하는 걸 찾아야 돼요. 자, 폼은 let i는요. i는 new토픽스의 랭스 i++ 만약 new토픽스의 아이디와 현재 아이디가 같다면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선택한 토픽이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선택한 토픽을 뭘로 바꿔요? 업데이티드 토픽으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볼 것도 없으니까 브레이크문으로 반복문을 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set 토픽스에서 new토픽스 새로운 토픽스를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본문을 클릭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여기 자바스크립트인데 JS로 바꿀게요. 여기도 JS 자, 그리고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짠! 보시는 것처럼 토픽스가 바뀌었고 그 덕에 여기 있는 제목도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자, 우리가 상세 보기 페이지로 이동하면 되겠죠. 자, 그 때 뭐였어요? setModeRead setMode setID는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아이디는 세팅이 되어 있을 테니까 자, 그리고 이 크리에이터에서 했던 거 보면 NextID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 생성한 게 아니니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수정한 내용으로 가죠. 다시요. 자바 스크립트 자바 스크립트 업데이트 누르면 짠! 자, 이렇게 해서 CRUD 크리에이트 리드 업데이트 딜리트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업데이트 기능을 구현하셨습니다. 이 업데이트에서 주의하실 것은 이 수정일 경우에 기존의 값이 value 값으로 주입되었을 때는 probe에서 state로 갈아탄다. 그리고 값이 바뀔 때마다 바뀐 값을 state로 바꿔서 그 값을 다시 피드백 받아야 된다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